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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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이파이 유니콘의 막내 화민입니다. 저희는 쇼케이스를 위해 서울로 왔습니다. 현율 씨 인사 좀 해주세요. 이건 오늘은 화민의 브이로그예요. 오늘은 화민의 브이로그. 오늘 양보해주겠어. 질문 하나 해주세요. 오늘은 지금 뭐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태민 님은.. 진짜 예견이 아니지. 네, 하파이 유니콘에게 노래하는 태민이예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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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데뷔하러 갑시다 sleEP 파트. 마지막까지 감독 Piece tonnes chances.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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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제 데뷔 쇼케이스 막 들어가기 진짜 코앞인데요. 바로 옆으로 나가면 그대가 있어요. 근데 진짜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팬분들 그리고 작가님 그리고 우리 다이돌 밴드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감동하셨습니다. 저희 재밌게 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반말 이만. 파이팅, 파이팅이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비 desire.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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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참깨는 못생겼죠!! 네. 인사 Celebrity 가십시오. 행복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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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보인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보인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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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튜디오보다 가장 크더라고요. 맞아. 천장이 높고 해가지고. 그리고 뒤로 엄청 넓어요. 배경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이번에. 꽃 흔달리고. 앤미 봤을 때 본 적 있어요, 앵커턴트가? 있죠, 있죠, 있죠. 그 저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앵커턴트 많이 봤을 때 신기하네요. 옛날에 봤던 곳에 서게 되네요. 꿈만 같은 시간입니다. 갑자기 일본어를 해버리네. 그럼 내가 노래를 부를 테니까 춤을 한 번 보여주세요. 흰이 형 다 맞았어. 뭐야, 생각보다 별로 안 커졌네. 어선지 않아? 둘, 셋. 두 거 다시 찍어야 되네. 슬트를! 셋! 엠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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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終わりました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 팀이라서 여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뮤직뱅크 여기는 뮤직뱅크에 저희가 왔는데요 지금 굉장히 대선배님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어서 굉장히 떨리고 저희가 첫 무대인 만큼 정말 잘하려고 잘해야 됩니다 예쁘게 봐야죠 여기서 목을 풀고 있다 여기가 오 마크가 바뀌었네 이거 한유리 한유리 형이 그려줬잖아요 제가요? 맞아요 근데 수고하셨으면 여기가 좀 고생기가 그려졌고 난 좋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형들 것도 쓸까 생각 중 우리 사인을 쓰는 것 같아 아니지 아니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 후쿠시마 슈토 우리 소율이가 말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저희 데뷔하고 몇일째? 5일째? 4일째? 5일째가 됐는데 5일째가 됐는데 자 태민님 한마디 부탁드려요 2스테이지 1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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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테이지 그리고 아니지 아니지 무슨 한마디요?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말 네 여러분 오늘은 기타를 떨궈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스테이지 2스테이지 3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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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마지막 음악방송인데요 여러분 SBS 인기가요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대 오늘 찾아와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꼬도 조금만 바꿀까? 그냥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름 이런거 써주시는 것도 소리내주시는 것도 응원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데요 민이가 아직 자고 있는데 몰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런거 써주시는게 바로 이거 써주셔서 ай 스티치 빨리 틱틱 되시죠? 빨리 열어보세요 한계증 나니까 비밀인데요 한계증 나니까 한계증 나니까 한계증 나니까 삼계증 나는데 감사합니다.